축하드리면서요.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저의 상집에 수록되어 있는 부산 따짐이라는 곡이에요. 우리 저 온물교에서 많이 지금 오늘 방송에서 피아를 해주는 곡인데요.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축하드리면서요. 축하드리면서요. 우리 저 온물교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오. 우리 저 온물교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오. 발소리 못해 주시오. 내 시끄러 전화. 한 번만 청소시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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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.